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도 찬해상 음향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저한테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 질문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가 갑자기 또 바빠졌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토요일에는 저희 학과 인터뷰도 있어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이번주까지 믹스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글들 읽으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풀마빵 님께서 써주신 내용인데요. 네 풀마빵 님께서 써주시네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FM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같은 음원인데도 제가 가지고 있는 CD보다 더 명료하고 좋게 들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개 방송하면서 CD 음원의 EQ 처리라든지 추가 가공할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추가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클래식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MP3로 압축된 것을 튼 것보다는 실제 그쪽도 CD를 틀거나 실제로 LP판을 트는 경우들이 있어요. FM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FM을 타고서 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 FM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프리퀸시 모듈레이션 방식이 FM 방식인데 이 프리퀸시 모듈레이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대가 사실 조금 좁아져요. 네. 16K까지밖에 재생을 못해주고 저역대도 30인크, 40Hz부터 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이하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리퀸시 모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CD보다는 대역보도 조금 더 좁아지고요. 음질이 떨어져야지 정상이에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조금 더 명료하게 들리는 것 같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FM 튜너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나 FM 튜너가 성능이 지금 갖고 계신 CD보다 조금 더 나은 품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놓고 따진다면 FM이 CD보다 음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특별한 EQ 처리하지 이런 건 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FM 라디오에서는 맨 마지막에 파이널라이징을 해주는 일단 마지막에 컴프레션 단계, 압축 단계가 있긴 있어요. 음악 프로그램도 있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한계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 다이내미로 맨지를 조금 줄여서 눌러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눌러서 나가는 것 때문에 아주 큰 소리는 조금 눌러지고 대부분의 중력이나 작은 소리들이나 보통의 소리들은 다 끌고 올라가서 약간의 톤이, 소리가 좀 단단하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변형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프로세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송호님이 써주신 글인데요. 소니가 밀고 나가는 순금으로 DAP를 만들어 저항을 줄이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이 금보다 순도가 전속률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금도 금나름이에요.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항값이 적어지고 실제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금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조금 아규먼트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 IC 칩이라든지 CPU라든지 메모리 칩에는 금으로 돼 있는 도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컴퓨터를 갖다가 녹이면 금이 나온다고 그러죠. 금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구리선보다 구리선이 산화될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되지 않는 순금 금도 99.999 몇 퍼센트인지 모르죠. 아주 순도를 높인 거를 사용을 해야지만 아주 높은 메모리 양을 갖고 있는 그런 칩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나 여러 회사들이 대부분 금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금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요. 있습니다. 금이 큰 출력의 전기를 전송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금은 아주 미세한 전기를 흐를 때에는 아주 그 미세한 저항 차이가 차이를 보이거든요.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요. 볼티지가 높은 100V나 200V 이런 식의 높은 볼티지에서 미세한 저항 같은 경우는 볼티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있긴 있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미비한 거죠. 하지만 그런 프로세서 안에서 사용하는 전력 같은 경우는 볼트 단위 자체가 5V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막 1V, 0. 몇 볼트 이런 것들 갖다 처리하는 거거든요. 오디오 신호 같은 경우 작을 경우에는 1,000분의 1 볼트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1,000분의 1 볼트 단위처럼 아주 미세한 거를 다룰 때에는 그런 금 같은 순도가 높은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을 이용을 해서 저항을 줄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의미가 없다고 보통 얘기했을 때는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기 간에 전송을 할 때 또는 스피커 간에 전송을 할 때에는 볼티지가 생각보다 높아요. 기기 간에 전송을 할 때도 대부분 1V 이상의 볼티지를 사용을 하고요. 마이크 신호 같은 경우는 다르지만 마이크 신호는 1,000분의 1 볼트 단위 그러니까 밀리볼트 단위를 쓰는데 라인 레벨 같은 경우는 볼트 단위 1 볼트 단위 이상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볼트 단위 써요. 높을 때는 100V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겠죠. 그럴 때 얘기하는 저항과 신호를 처리하는 장비에서 얘기하는 저항은 상대적으로 신호를 처리할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고진성씨가 얘기해 주신 게 외국, 유럽이나 미국 외국과 국내에서의 음향에 대한 인식 전반과 대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는 깊게 공부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임이 이미 맞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 과학 분야예요. 엄연히 과학 분야입니다. 과학 분야가 맞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들이 있어요. 음악을 잘 듣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음악을 많이 하시는 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깊게 드립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음향학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음향학을 공부하는 게 많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학교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게 4년제 대학에서 정교화되어 있는 과목으로 있지도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더 공부하네요. 심지어 외국은 그래도 자격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자격증을 딴 이유도 그건데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지를 갖다가 자기를 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이런 시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엔지니어라는 게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인증서가 있는데 국내에도 인증서가 있어요. 저도 이제 1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인증서예요. 인증서를 갖고 있어도 음양학회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갖고 있어도 법적으로 그렇게 쓸 데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제도화가 되고 법적으로 됐다면 아마도 이런 공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좋게 됐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도 더 그런 게 열악하다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좀 좌절이 됩니다. 임금 차이는 외국하고 우리나라고 비교하면요. 적을 때는 한 두 배 많을 때는 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임금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녹음 쪽으로 얘기를 들게요. 녹음 쪽에서 녹음 기사님들 녹음 감독님 음양 감독님들 믹싱을 할 때 영국에 제가 있을 당시니까 2001년도 2002년도 이때요. 2001년도의 몸값을 얘기해 드릴게요. 2001년도 당시 영국의 파운드 가격으로 A급 엔지니어들 U2라든지 스팅 같은 애들 믹싱하는 그런 A급 엔지니어가 걔네는 12시간 단위 하루치로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프로를 3시간 반으로 나와서 프로로 하지 않고 12시간 단위로 하는데 12시간에 3,000파운드 그때가 2,000원 할 때였어요. 1파운드가 2,000원 할 때니까 그 당시에는 하루에 600만원 하루에 600만원 지금의 환전으로 치면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네. 5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한 하루에 네. 하루에 하루에 그 정도 됩니다. B급 엔지니어들 하우스 엔지니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스튜디오에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잘하시는 분들이죠. 믹싱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있고 믹싱은 스튜디오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불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B급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뭐 A급이죠. A급인데 그분들이 보통 하루에 한 1,000파운드에서 1,500파운드 그러니까 하루에 15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A급 엔지니어라 그러죠. A급 엔지니어라 그러니깐 스튜디오에 소속이 돼 있고 녹음하러 들어오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녹음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친구들 마이크 케이블 깔고 마이크 연결해주고 여러가지 세팅을 잡아주는 친구들이 하루에 뭐 한 300파운드? 네. 300파운드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시간 한 300파운드 정도 받았으니까 40에서 50만원? 하루에. 네. 그 정도 벌었어요. 이게 제 영국의 스튜디오고요. 시공 쪽 관련돼 있는 시공 쪽 관련돼 있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공에 관련돼서 아주 낮은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낮은 엔지니어면 케이블 풀링 한다고 해서 케이블 깔고 케이블에 납댐 작업 같은 거 아주 단순한 노동작업하는 케이블 납댐하고 케이블 깔고 기기 결선하는 그 엔지니어들 그분들의 페이가 그분들의 페이가 80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8, 9만원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당 하루가 아니고요. 시간당 시간당 8만원에서 9만원 납댐 정도 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8만원에서 9만원이고요. 시스템 전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거기 뭐 SI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면서 시공이 잘 되는지를 갖다 보는 그런 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는 금액이 120불 시간당 시간당 120불이니까 13만원 14만원 시간당 그렇게 되시면 돼요. 그것보다 더 위에 상급에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하는 일과 비슷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140에서 160불 정도 시간당 시간당 140에서 16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아직까지 쫓아가려면 아직 못했습니다. 글라스볼 글라스볼 이라는 분이 적어주신 건데요. 언발란스와 발란스 신호에 대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언발란스, 발란스, 케이블의 원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신호에서의 발란스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DI 박스에서 액티브와 패시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48번드 팬텀파워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DI 박스는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오디오의 신호는 인피던스가 낮은 데에서 높은 쪽으로 신호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피던스가 낮은 데에서 높은 쪽으로 신호가 흐르게 돼 있어서 콘솔에 있는 인피던스가 생각보다 높게 콘솔의 입력부의 인피던스가 생각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인피던스가 높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입력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게 뭐냐면 기타예요. 전자기타들 전자기타들은 콘솔에 있는 인피던스보다 전자기타의 픽업에 있는 인피던스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가 일로 넘어오질 못하고 그쪽에 머무르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타를 콘솔에 예전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타는 기타의 전용 앰플을 항상 썼었고 거기에서 마이크 잉을 해서 그 소리를 콘솔에 받는 방식이 지금도 자리 잡은 이유가 그 원인이 거기 붙어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큰 공연 같은 게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콘솔로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럴 때 어떤 걸 써야 되냐 해서 다이렉트 박션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 그러니까 그런 기타 같은 애들을 직접 꼽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박스를 만든 거예요. 그게 디아이박스라는 겁니다.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가 그런 역할이고 얘가 해주는 거는 높은 임피던스로 되어 있는 애의 신호를 콘솔의 임피던스 하고 매칭을 해주는 임피던스를 매칭을 해주는 게 주된 역할이고요. 그래서 신호가 이쪽에서부터 여기로 흘릴 수 있도록 기타에서부터 믹서로 흘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또 두 번째로 이 점이 뭐냐면 기타는 언밸런스 신호거든요. 비대칭 신호거든요. 비대칭 신호를 받아서 이걸 디아이박스는 콘솔로 보내줄 때 밸런스 신호 대칭 신호로 바꿔줘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신호 전송상에서 생기는 노이즈 용돼도 같이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장비가 디아이박스죠. 근데 이 디아이박스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액티브 타입 하나는 패시브 타입이에요. 이 액티브 타입 같은 경우는 전원 공급이 필요한 애를 액티브 타입 패시브 타입은 전원 공급이 필요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서 팬텀 파워를 넣어주면 동작을 합니다. 전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액티브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열어보면 안에 배터리 구동하게 되어있어요. 배터리를 넣어서도 구동할 수 있지만 보통은 팬텀 파워를 넣어서 구동시켜주죠. 디아이박스는. 그리고 어느 게 퀄리티가 더 좋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액티브 박스가 낫겠죠. 패시브 박스는 드론은 그냥 그 신호를 갖고 어떻게 해서 그냥 신호를 보내주는 방식. 그러니까 드론 신호가 미약한 데도 미약한 신호를 다시 이렇게 그냥 밸런스로 바꿔서 보내주는 방식이라면 액티브 박스는 미약한 신호를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서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전자회로를 갖춰놓고 그 전자회로에서 이것을 밸런스로 바꿔준 다음에 밸런스로 신호를 보내주니까 아무래도 패시브 디아이박스보다 액티브 디아이박스가 품질이 좋겠죠. 네. 사실이고요. 액티브 박스 말고 패시브 박스를 주로 어디 사용을 하느냐 이 패시브 디아이박스 기타에도 쓰기도 하지만 주로 키보드 같은 데 씁니다. 키보드 신호는 라인 레벨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월낙 기존 신호가 세요. 나오는 출력 신호가 세기 때문에 세게 나오는 신호를 패시브 디아이박스에 연결해서 콘솔로 보내주게 하면 거기에서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디아이박스는 보통 키보드 같은 전자악기에 쓰고 액티브 디아이박스는 베이스 기타라든지 기타 같은 신호가 되게 작은 신호에 주로 사용하는 게 디아이박스고요. 팬텀 파워는 이런 액티브 디아이박스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도로키 고우님께서 도로키 고우님께서 써준 얘긴데 재밌네요. 에이징을 하고 안하고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나요? 에이징이 아니라 뇌이징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교수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뇌이징 재밌네요. 뇌이징 여러 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에이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든 움직이는 구동하는 장비들은 에이징이라는 게 걸립니다. 움직임이 있는 장비들은 에이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에이징은 나이가 먹는 거예요. 에이징은 나이가 먹는 거여서 에이징은 모든 장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구동하는 장비들은 드라이버가 특히 스피커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구동을 하는 장비들은 에이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길들이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길들이기도 엔진이 구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진도 자동차가 처음에는 꽉 잡혀있어서 출고가 됐는데 이게 엔진을 구동하다 보면 살짝 느슨하면서 모든 부품들이 아구가 맞아가는 그 기간 그거를 에이징 기간 또는 길들이기 기간 이라고 표현하죠. 처음에 차 사면 1000킬로 까지 타기 전까지는 차를 살살 몰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오디오에도 에이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에이징을 하게 되면 소리가 바뀝니까 라고 그게 더 궁금하신 거죠. 소리가 바뀌어요. 안 바뀌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거예요. 에이징의 효과 또는 에이징이 먹히다 안 먹힌다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애들은 스피커가 클 경우에 구동하는 구동체가 클 경우는 에이징의 효과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서브우퍼 같이 15인치, 18인치, 21인치 같이 아주 큰 드라이버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장비들은 쓰면 쓸수록 겉에 있는 이 서라운드라든지 이 뒤쪽에 있는 이 스파이더라고 이 스피커를 잡아주는 애가 있는데 걔네가 처음에는 본딩대하고 굉장히 딱딱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얘가 약간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서 유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 느슨해지면서 얘가 더 앞으로 가고 더 뒤로 올 수 있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좀 더 처음에 움직이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앞뒤로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에이징을 하게 되면 저음이 더 나와요. 일반적으로 저음이 더 나옵니다. 네. 저음이 더 나와고요. 드라이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앞뒤로 움직이는 간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런 에이징 때문에 생기는 효과는 적어요. 점점점 작아져서 헤드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점점점 작아져서 이어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에이징의 효과는 적어요. 이어폰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분들은 느끼실 수 있죠. 아주 민감한 분들은 느끼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쉽게 느껴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어디 큰 시스템을 설계해놓고 처음에 튜닝을 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보통 전화를 받아요. 6개월 후에 보통 전화를 받습니다. 어우 예전보다 저음이 더 많이 나와요. 소리가 좀 많이 답답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이유는 에이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음이 더 많이 생산이 재생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게 소리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주 큰 시스템에서 그래요. 큰 시스템에서 그리고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집에 홈 오디오들은 영향받을 수 있어요. 10인치나 12인치 드라이버를 쓰는 데다 한다면 에이징 필요해요. 에이징이 되면 소리가 바뀌거든요. 실제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작아져서 헤드폰 헤드폰까지는 에이징 그럴 수 있어요. 작아서 이어폰으로 한다면 이어폰의 드라이버 크기 진짜 너무 작거든요. 거기서 그걸 느낀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너무 긴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짧은 영상을 자주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질문에 대한 것도 바로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제 업무가 제 시간이 허락하느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글 써준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저 커뮤니티 사이트 제 채널에 들어오면 커뮤니티에 보게 되면 좀 아래쪽에 가시면 질문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질문 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좋은 영상 좋은 음향 정보 또는 좋은 리뷰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